이번 사연은 악귀 같은 시모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찾아와서 사과를 했지만 안 받아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끼리 만나서 평범한 연인이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홍기가 찬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에 대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던 터라 때가 되면 결혼하겠지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직을 하게 되었고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직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각자 모은 돈을 공개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생활비를 보조해 주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은 돈이 별로 없었기에 남편은 프로포즈를 미루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결혼해서 힘을 합쳐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집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해 주셨어요. 예당과 예물 같은 것은 전부 생략했습니다. 예식장비, 신혼여행비, 웨딩촬영비 등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했고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를 앉혀놓고 저희 결혼에 지원해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은 돈을 본인에게 주고 결혼하기를 은근히 바라셨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나 싶어 좀 놀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겼어요. 시댁에서 받은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시댁의 할돌이는 다 했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 둘 다 가능하다며 선택하라고 하길래 저는 재택근무를 선택했어요. 시아버지는 한 회사에 정년까지 다니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월급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돈을 모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의 헌금으로 꽤 큰 돈을 내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내셨는지 지금은 얼마를 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연애할 당시 시어머니는 매달 교회에 80만 원을 헌금으로 낸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하셨다네요. 결혼하고 시고모님에게 들은 얘기지만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웠던 적도 있었대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주식으로 돈을 날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지원금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 결혼에 관심도 없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준 것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시어머니는 지방 곳곳을 살피면서 저에게 살림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가사일을 함께 했거든요. 가사일은 남편과 함께 하는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에게만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난감할 때가 많았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본인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셨어요. 집안 살림을 이리저리 살피고 와서 또 잔소리하시고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장품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다 써가는 화장품을 사놓은 걸 시어머니는 남아도는 화장품이라며 저한테 묻지도 않고 가져가겠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릇 세트도 가져가셨는데 쓰지도 않는 거 집에 방치해 둘 거면 가져간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냐고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돈 벌어서 산 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냐? 이러셨습니다. 저도 돈 벌고 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뭔 돈을 버니 용돈이나 벌겠지? 이러시더군요. 근데 제가 사실 남편보다 연봉이 높아요. 참다못해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와이프는 집에서 일을 할 뿐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와이프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처가에서 해준 집이다. 나는 늘 처가와 와이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엄마는 괜히 며느리 찾아가서 심술부리지 말아라. 그러다 나 이혼당한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계셨대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저는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찾아와서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전날 남편은 회사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새벽에 퇴근해 들어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오후에 출근할 예정이었어요. 택배기사가 물건을 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누르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계속 초인종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쇼파에 앉으시길래 저는 지금 업무 중이니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비를 걸기 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이 집에 왔는데 차도 한잔 안 내오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지금 업무 중이라서 내가 뭘 할 수 없으니 차는 직접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시어미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방해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시댁을 무시하냐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우리 땡땡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몰라도 땡땡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가 집에서 있으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래. 너 오늘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겠다. 당장 이리 와서 앉지 못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는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다 얘기하지 않았냐. 나보다 와이프가 돈 더 많이 벌고 이 집도 처가에서 해줬다고 하지 않았냐. 와이프가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바쁘게 일해야 한다. 왜 자꾸 이러시냐.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못 믿겠어서 찾아온 것이라 하더군요.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서류를 들고 와서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서류상에 집 담보대출 있는지 보라고 나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 생활비 대주느라 모은 돈도 없었는데 이 집을 그럼 누가 샀겠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듯이 데리고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가에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맞았나 봐요. 당장 사과하지 못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잡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과받을 마음 없고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빨리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시아버지께 저도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시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저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맙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며칠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란 남편이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저는 맥이 풀렸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람이나 피웠던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세요. 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고 투자 잘못해서 날려먹고도 반성 한 번 없이 살았잖아요. 어머니처럼 이상한 사람 처음 봤고 앞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또 시댁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고 왔어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해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시아버지께서 더 이상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힘들 테니까요. 몇 달 지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끔은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심장이 뛰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죠. 시아버지가 보살이시네요. 문제를 일으키고도 당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말이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시어머니는 몽둥이도 안 통할 사람인가 봅니다.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Cancer 선생님 해봐 wind